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박군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군씨가 도시어브3에 출연해 박진감 넘치는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강철구대 팀원들이 도시어브팀과 낚시로 데스매치를 벌이게 되었는데요. 채널A 도시어브3는 지난 27일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예고편에서는 참호격투를 벌이는 강철구대 팀원들과 낚시를 하는 도시어브 팀원들이 연달아 등장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서 이덕화씨는 저 친구들 체격을 봐 체격을 내가 기운으로 이기겠어 뭐를 이기겠어? 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어 모습을 드러낸 박군씨는 아 진짜 너무 상상도 못했다고 발언하며 박군씨의 강철구대와 도시어브팀의 만만치 않은 대결을 예고했는데요. 이어 박군씨와 함께 강철구대에 출연중인 정태균씨가 우리 특전사다 이미 이겼다 라고 말하며 박군씨의 승리를 기대케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출연진 앞에 나타난 PD는 이번에 강철구대와 낚시대결을 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이경기씨는 손짓으로 근육 흉내를 내며 그 개들이라고 대물었는데요. PD가 맞다 라고 하자 이경기씨는 전혀 위축되지 않는 듯 오라고 해 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덕화씨는 강철구대를 보면서 울긴 많이 울었다. 그래도 개들은 낚시 멘탈은 아니다 라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두 팀의 콜라보레이션에 팬들은 박군 나오는 것은 다 찾아 봅니다. 박군 화이팅! 도시어브 파이팅!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궁금하다. 강철구대는 총으로 고기 잡나요?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하는 두 프로그램이 같이 으흐 너무 신납니다. 가수 박군, 박준우 상사님 화이팅! 오예! 등 댓글들을 달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박군씨가 출연을 예고한 랜선 장터에 디지털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오는 6월 16일 밤 9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KBS2TV 새 예능 프로그램 랜선 장터가 MC와 게스트들의 유쾌한 케미스트리와 지역 특산물 구매 방법을 담은 디지털 티저 영상을 공개하여 첫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는 지역 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위해 열을 올리는 MC들과 게스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군씨는 오종혁씨와 함께 함양파를 직접 시식하는 등 특산물 완판을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랜선 장터는 우수한 농수산물을 소개하고 라이브 커머스로 소비자와 연결해 판매를 도와주는 착한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지난해 9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안방극장의 눈도장을 찍은 랜선 장터는 팬데믹으로 인해 활기를 잃은 농가를 돕기 위해 힘쓰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박군씨도 발벗고 나서 선한 영향력을 뿜을 예정인데요. 박군씨가 출연해 안방극장의 신선한 재미를 불러올 KBS2TV 새 예능 프로그램 랜선 장터는 오는 6월 16일 밤 9시 30분부터 첫 방송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는 트로트 가수 박군씨의 텐션을 정말 최대로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로트 가수 박군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박군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곤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